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첫 손 꼽히는 헌법학자 김철수 박사가 계셨죠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손 꼽는 헌법학자가 바로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썼습니다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부분 부분 핵심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 당 대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해 구성된 당기구 사이에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야 할 수 있어라고 판시를 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핵심적으로 지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월권했다 이준석의 민주적 정당성이 이만큼이고 다른 배현진이나 윤영석의 사퇴를 한 조수진 사퇴를 한 비대의 최고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키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말을 쓴 것이 서울 남부지법의 월권이다 당원의 총의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와 최고위원회다 대표가 징계처분을 받아 당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원들의 총의의는 이들 당내 대의기구가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상식이다 아니 당대표가 없어졌는데 6개월 동안 없어졌는데 그러면 당내 의사를 어떻게 결집을 할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최고위원회도 있고 상임전국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전국위원회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상식이다 헌법적 상식이다 그것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비상상황 여부와 비대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민주적인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정당 내의 대의적인 사항이고 합법성의 영역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 유법은 없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논증은 월권적인 정치 개입이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법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법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절차는 합법이지만 결과는 불법이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법안의 판단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고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뽑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절차는 전부 다 합법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내가 효력을 정지해야만 쓰겄어 왜 결과는 불법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웃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허영석조아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큰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단정한 부분도 법원의 직무인 합법성의 판단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이다 그 순간 법원은 금기시되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사법부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이미 사법은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어디다 대고 감히 서울 남부지법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입법기관인 집권여당 국민의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드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무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서울 남부지법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그 절차가 법에 정해놓은 그 절차를 따랐느냐 그러지 아니했느냐만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허영석좌아 교수의 지적입니다 민주적인 정당성 그에게 잘 꺼냈다 서울 남부지법 민주적인 정당성을 따지자면 법원이야말로 1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서울 남부지법 당신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정말 준열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정당 문제를 판단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합법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대로 비대위 설치의 절차가 당헌 당규에 따라 하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인 비대위도 합법적인 것이다 네 번째 결론 지적사항입니다 최고위원 자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충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서울 남부지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관건은 그거다 최고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이것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서울 남부지법이 왜 판단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